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? 요번 주는 제가 진성 선생님의 안동역에서 곡을 준비했습니다 리듬은 디스코고요 퀸은 제가 2마이나로 할 거고요 그리고 올겐이나 색스폰 연주는 제가 만내기로 연주를 할 겁니다 그리고 리듬 시창이나 노래의 음이름 시창은 악보 그대로 반주기 909에 있는 2마이나로 기록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안동역에서는 작사가 김병걸 선생님 그리고 작곡은 최강선 선생님 하셨고요 또 트로트 가수이신 진성 선생님이 부르셨죠 아주 대히트를 친 거죠 노래에 저런 사연들이 아주 구구절절 담아 있습니다 한 주 동안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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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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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